유튜버의 이번 챌린지 참가자들에게 현금과 열쇠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를 주며 열쇠를 고르면 랜덤한 선물을 줍니다 첫번째 참가자들 열쇠를 고르게 되고 그 결과는 그저 직감으로 열쇠를 선택한 참가자 유튜버는 선물을 보여주러 장소를 이동하고 그렇게 참가자가 마주한 선물은 바로 신형 아우디였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가격은 26,000달러 하나 약 3,200만원입니다 첫번째 참가자는 현금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선물을 받으며 첫번째 챌린지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챌린지 두번째 챌린지는 실제 감정사에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뭔지 맞추는 게임으로 맞추면 현금 1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감정사에게도 꽤나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무게로 판단한 감정사 플라스틱으로 판단한 보석을 가짜로 판별합니다 감정사가 고른 보석은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챌린지는 마무리되고 유튜버는 다음 챌린지를 위해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던져서 나온 숫자의 액수대로 돈을 획득하며 0이 나오는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고민없이 바로 던지는 참가자 그는 그렇게 5분도 안되서 하나 약 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당황한 유튜버는 잠시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2만 달러가 적힌 캔을 가지고 옵니다 참가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바로 던지게 되고 결국엔 성공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나 2천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유튜버는 4만 달러로 적어서 다시 가져왔지만 참가자는 한참을 고민하고는 2만 달러에서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 무심코 던진 캔이 4만 달러 방향으로 떨어졌지만 이미 챌린지는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챌린지 이번 챌린지는 안나가 수를 셀 때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빡세집니다 카운팅 챌린지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시 다른 챌린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튜버는 다음 챌린지를 위해 10개의 컵과 치즈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말하기에 테이블에 놓여진 10개의 컵 중 단 1개의 컵 속에 치즈볼이 들어있으며 2컵을 맞추면 테슬라를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맞혔습니다 그렇게 참가자는 약속대로 테슬라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반전한 사실 테슬라는 유튜버의 친구가 쓰던 차를 챌린지 매물로 내놓은 차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챌린지 이번 참가자는 과거 버티기 챌린지에 참가한 적이 있는 카메론입니다 유튜버는 이렇게 두 가지의 소리를 들려준 후 어느 소리가 진짜 자동차인지 맞추면 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카메론은 고민 끝에 1번을 골랐고 이에 유튜버는 실제 소리의 근원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알고보니 1번은 크리스가 뛰어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였고 유튜버는 2번의 근원지인 차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렇게 카메론은 칼이 운전하는 차를 타며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나의 숫자 카운팅 중간 점검 1시간의 마지막 초과 시간을 주고 사라지는 유튜버 곧바로 다음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챌린지를 진행하는 유튜버 참고로 참가자는 이전 근의 버티기 챌린지에 참가했던 트로이입니다 유튜버는 8개 중 두 개의 컵에 차키를 숨겨놓았고 25%의 확률로 트로이가 맞추면 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는 밑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차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보여주는 유튜버 트로이는 차를 물고 행복하게 집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카운팅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유튜버는 친구들과 함께 이동 안나는 총 14,430구까지 세면서 하나 약 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상금을 획득하고 챌린지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의문 이 유튜버는 왜 한국에 안 올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비스트 컨텐츠 리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